한번 들어가볼까 다시 수고여 자 뭐하지 이번에 종조 헤라 난다고? 어쩐지 많이 아쉽더라구요 하하하하 그거 지정 이대로 이대로 될까요? 세란이라고 하네요 진짜 종을 자 상대방의 진짜 종족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생떡으로 내볼까? 약간 투호는 좀 위험하긴 한데 하심? 어쩌 자 게이트 앞에 2,100 저 3,000이 5,100까지는 어? 안 가지 어? 자 돼야겠죠? 자 생떡을 한번 가보자고 생떡을 생떡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투호는 약간 좀 모험이긴 합니다 이게 좀 워낙 러쉬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쯤 정찰이 올텐데 만약에 그거면 만약에 그거면 이쯤 정찰이 올텐데 만약에 그거면 자 일단은 안오니까 대각서치 아 제발 대각이어라 어? 야 이거 최대한 대각으로 못 가게 해야돼 이거 자 제가 찍어주고 자 어? 최대한 못 보게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들어와봐 일단은 마크 되게 잘해줬는데 이거 자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죠 약간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상대는 못 오죠 다시 오고 있습니다 못 보 어? 컷! 자 못 봤어요 생떡인지 이러면은 엄청 좋단 말이지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대 일치 좀 파악해 이거 가루 아니면 세로인데 이거 자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대박인데 생떡 존재를 몰라요 상대가 자 게이트 하나 올려주면서 대각이네요 대각서 하이 자 생떡 존재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이제 커맨드 자 이거 좀 죽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아파 가도 되겠는데 자 자 이러면은 좀 상대가 많이 당황스럽죠 자 벙커 안 지으면은 그대로 압박하네 아아 아우 좀 짧네 질러 칼이 좀 짧네요 일단 그래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 벙커를 지금 지어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씩 이렇게 많이네요 얼마 안 찍으면 이렇게 돼야지 자 하나만 잡고 칠거야 요렇게 히플 하나 먹읍시다 자 이름을 되게 많이 봤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뭐야 더 나온다고 자 많이 잡았구요 자 공찬이 상황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찬이 말이에요 리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면 그리고 이러면서 히플 한번 가져가주고 있구요 가스 채취 한번 들어갈 예정 나스 채취 이 인저버터리도 한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들하고는 좀 준비를 해줄거구요 이거로 일단 좀 추가적인 포포를 소속들 한번 이어가보자구요 자 시장이 너무 좋은데 대강생 더불에 일단은 일꾼 그 정찰도 허용 안식주고 이득도 많이 받고 최고의 상황입니다 최고의 상황 자 그러면서 천천히 잘 해볼 예정이구요 고프 업브레드까지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고프 업브레드까지 티플 완성 부탁드립니다 고프 업브레드까지 오 오오오오 오오 쉣! 이정도면은 야 나쁘지 않아x2 아우야 잘 막았다. 사실 이제 피해를 좀 봤지만 이제 생떴글 효과도 있고 원래 더 많이 피해를 봤어요 이러면 원래 더 근데 이정도로 먹힌건 싸게 먹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적으로 마인드뷰를 좀 해주고 상대가 이러면은 레이스를 찍으니까 최종적으로 선서를 좀 운영을 해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게이크도 좀 늘려주면서 앞을 한번 지어줄거구요 자 뭔가 일단은 드라미 의심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막아줬습니다 일단은 셔틀을 수비적으로 에이스 있잖아 노리고 있으면서 절대 아까 일단은 수비적으로 방어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오 야 레이스 두마리까지 찍었어 이 친구 셔틀 하나 더 찍어줘야겠다 이거 레이스에 우존하다가는 좀 그래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거 아구나나 추가요 자 일단 한번 좀 물가 상대가 뭐하는지 자 타이밍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트 일단 좀 잘 늘려주구요 자 일단은 투팩토리에다가 아모리 올라가고 트리플 먹어주려는 선택 무난합니다 아주 무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구요 멀티 하나 더 먹어주겠습니다 자 먹어주면서 천천히 자 드랍시 여기 있는거까지 좀 잘 파악을 했어요 이거 투리버랑 일단 좀 견제 한번 해볼까 아이고 자 견제를 일단 좀 달래죠 그리고 이제 다크드랍을 다크 드랍을 다크 폭탄 드랍을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좀 잘 퍼트해주고 상대가 트리플 먹는 타이밍이 좀 많이 약점일 수 있거든요 늑대를 좀 잘 노려주겠죠 저는 데이터를 좀 많이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추가해주고 투리버랑 이제 사실럿이랑 공격 한번 들어갈 예정 적극적으로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려줘야될거는 일단 아머리 같죠 아머리 두개가 적절한 위치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잘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멀티 잘 먹어줄 예정이구요 자 백토리가 아직 세개 쇼트 일단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자 레이스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죠 레이스가 사카스 한번 파주고 여기는 좀 틈이 있다는거 자 틈이 있죠 자 일단은 결국에 일단 막히기는 할겁니다 쇼트 질러 아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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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붙여주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한방만 한방만 야 이거 못깨나? 못깰거 같은데? 어 어 까비 일단 자 아깝네 아깝네 어디야 어디야 방어 업이어도 없는거보단 낫지 어? 그쵸? 없는거보단 이제 낫다는거 아깝네 다크드랍 다크드랍 일단 폭탄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최대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농도 하나씩 지워주고 여기 멀티도 추가요 자 일단은 스캔으로 다수의 저트를 좀 보여주진 않았는데 자 다크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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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네마를 찍은걸 좀 봤다 이거는 자 자 꾸준히 일단 또 이곳으로 좀 뚫어주고요 멀티를 일단은 좀 잘 먹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거는 자 레이스는 일단은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 자 다크드랍 다크드랍 다크의 무서움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살짝 일단 드라그 숫자는 줄여주면서 답박은 뭐야 여기 없냐 왜 뒤집이지 여기 자 탱크가 다 어디간데 자 일단 여기 어떤 탱크 여기까지 딱 범퍼까지만 딱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도 일단 교환은 잘됐구요 캐논공사 잘 들어갈 예정 오야야야야 빨려들어갔네 자 그래도 괜찮아요 자 샷은 일단 다 써줬구요 여기서 캐논 추가해주면서 다크드 자 다크 일단 여기까지 산 자 지금쯤 한번 가볼까 셔틀 두 마리만 더 모아주다 갈까 자 여덟 마리만 더 일단 태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린 다음에 봤나 자 저거 살짝 일단은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무업이죠 다크드 여섯 마리밖에 여섯 마리밖에 없네요 일곱 마리 여섯 마리 여덟 마리 여기서 일단은 다 태워서 이제 갈게요 44마리 이러면 거의 한 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보자고 업그래도 일단 딱 아크의 무서움을 좀 보여줄건데 마일이 있으면은 좀 녹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거 자 일단 봤다 상대 봤어요 오 클로킹 레이스 뭔데 자 그래도 내리기만 하면 내리기만 하면 자 내리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스캔을 뿌려야되는데 자 다 썰어줄게요 자 다크가 일단 좀 많이 강력합니다 계속 데미지가 워낙 세거든요 하나씩 다 녹여줄래죠 팩토리까지 저트를 많이 찍는걸 보고 이제 그거를 레이스 누적을 녹여준거 같지만 자 순식간에 다 썰리고 있으면 순식간에 그리고 이제 클로킹이거든요 클로킹 털을 한번 깨주면서 자 만일초 투하 됐습니다 굉장히 야 마일있구요 일단 자 탑소트랑 아카데미 다 썰어줬습니다 아크는 일단 다시 찍어주면 되죠 팩토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지금 팩토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플도 많이 날아가고 아직 그리고 스캔에 만화 한개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제 클로킹레이스도 대기만 해주자고 팩원만 좀 잘 지워주면서 자 모든걸 걸고 핵 아님 자 한번 더 일단 들어갈 예정 상대가 아직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공격이 들어가야겠지요 자 상대가 복구하기도 전에 많은 수의 다크가 이제 또 몰아칠 예정이거든요 어이 일단 올멀티라는거 그리고 하나씩 일단 태워보자고 남는 친구들을 말이죠 자 여기 하나씩 자 다크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슬슬 이제 200이 쌓이거든요 업그레이드로 잘 해두고 있고 복구하기 전에 일단은 또 들어갑니다 어? 정독 나오나? 멀티 현재를 하나도 안해놓고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일단은 야 많이 탔어요 자 멀쳐 드람은 이제 쉽게 막힌단 말이죠 이정도만 일단 태우고 한번 가볼게요 이정도만 여기 나온거만 데리고 자 조각 태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다 내릴 순 없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요격을 당할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태우고 한번 가보자고 자 이게 동선 선택을 한번 잘 해봅시다 동선 선택 여기로 가볼까 자 그리고 캐논 지어줄 예정이구요 자 일단 공방이러 오! 야 레이스 레이스가 왜 여기 있냐 일단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무시하고 다 떨굴수는 없어요 셔틀을 자 팩토리가 일단 복구가 됐죠 상대가 하지만 머리 위로 떨려줄게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자 닥두가 일단 히스토리를 좀 썰어줄 수 있다는거 그리고 이제 질럿 질럿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질럿 발업해주면서 게이트 쫙 한번 눌려가지고 또 한번 다 썰어줄 수가 있습니다 닥두가 말이죠 팩토리를 다 눌려주긴 했지만 이제 닥두가 일단 건물게를 쓰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 게이트 일단 추가 닥두 걸어가겠습니다 한개 잘 버텨주고 있지만 스택 마나에도 한개가 있구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머금걸틸도 잘 먹어줬습니다 제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트리플쪽으로 한번 가볼까 트리플쪽으로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한 질럿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자 자 자 레이스가 많아 근데 레이스 펭토리님 감사합니다 자 구강 202 싸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꼭 또 감사합니다 하나 씩 억는 자원이 많아서 이 정도 게이트 돌리는건 문의가 없죠 자 바로 이제 슬슬 완료 구강 구강 자 여기도 이제 캐논이 많아서 들어오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걸 자 여기 가스 칠치도 한번 또 다시 해주고요 한 바퀴만 돌려도 이제 군방 이렇게 될거에요 군방 그러니까 한 화면에 담을 수 없다는거 자 슬슬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여기도 이제 한번 먹어주고 업그레이드 된다 공산업이라 매우 좋아요 매우 거의 이제 다섯 부대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제거용으로 일단 좀 앞에 놓고 자 마무리 가자고 마무리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게이트 그러면서 더 추가해줄게요 자 여기는 이거 좀 추가해줄게요 질러수로 자 자 탱크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 2명은 다 되겠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게이트 일단 추가적으로 물을 주면서 질러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탱크 숫자의 화력을 무시할 수 있을만한 질러 숫자 여기도 일단은 자 마인드 죽었나 본데 탱크가 다 소고됐죠 일단 상대 자원준에는 둘에는 일단 한 개가 있다는거 한 개가 자 마인드니까 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좀 털어주면서 말이야 자 뭐야 여기도 먹었어 여기도 좀 견제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자 자 공개가 일단 자원줄이 있다는거에요 이제 저도 자원이 없으니까 가스 하이템플러 찍어줘야겠다 하이템플러 좀 찍어주고요 여기도 자원줄 위주로 자원줄 위주로 좀 타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줄 위주로 자원줄 위주로 많이 타격을 임일거거든요 지금 일단 계속 압박하면서 자 자 벌쳐가 일단은 많습니다 벌쳐에도 찍어주지만 다수의 진넌 상태 진넌한테는 커트볼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많이 더 높기는 해요 그래도 마인드 있겠죠 마인드 없으기는 죽기로 가구 3단계는 이제 아칸입니다 자 자 가스를 워낙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 양은 아주 심심하다고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질선 다독용도 있고 12시 한번 견제 갈게요 12시 3단계 이제 아칸 자 레이스가 이제 키를 많이 하긴 했네 아칸이 금방 보이죠 여기도 가스 채취해줄거야 오레이드는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잘 죽지 않고 있습니다 어휴 눈 부셔라 어? 하이템플러 줄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줄지어서 자 이게 가스에 또 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합체볼까 다시 한번 합체 일단 좀 숫자를 모아서 두 부대 정도때 일단 가도록 할게요 이거 다 변신되면은 이제 가자고 자 당황을 했습니다 상대 3단계는 이제 아칸이에요 계속 강화함 자 아칸으로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진화블러드 자 이번에는 공중유린 공격까지 된단 말이에요 가스 없으니까 다시 질러드 한번 돌려주자 자 가겠습니다 심시티 해주고 있지만 자 그냥 이제 심시티도 깨버리면 돼요 사실 심시티를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아칸은 원거리 유닛이거든요 자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와버렸네요 자 3단계에서 일단은 상대가 막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때다 나도 좋아할 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때다 하루 종일 이 생각만 그냥 다 한 상대가 막지 못하고 끝났다